안녕하십니까 치약산 드립장목반입니다 우리 이게 엄나무인데요 지금 이제 8월 25일 아침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엄나무가 단풍이 이렇게 듭니다 자치약산 번산에 봐도 이렇게 그 단풍이 드는 것처럼 이 엄나무도 이렇게 단풍이 들어야 월동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캐질 않고요 이 상태를 봐서는 이달 말 정도 작업을 하면 거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흔들어서 낙엽이 지질 않기 때문에 이 엄나무는 이제 한 말일 정도 소량으로 주문 들어오는 분들은 지금 작업을 해서 조금 보내고 있고요 다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달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치약산 드립장목반에서 엄나무 이거는 이제 가시가 있는 거고요 가시가 없는 것은 저희 쪽 이제 둔네 쪽에서 또 있습니다 저희가 농원이 치약산 부곡 쪽하고 둔네 쪽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치약산 쪽에 있는 가시 있는 엄나무 묘포장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거 말일 또 작업할 때 한번 다시 동영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